안들 나가고 집에 있는 거야 4 으 응 뭐 꿈꾸는 거 없어 무슨 꿈이요 태몽이 어 없어요 꿈 안 꾸고도 들어서는 경우 있으니까 예의 주시해서 봐 혹시라도 택이 있으면 일 시키지 말고 어 마음도 다치게 하지 말고 5 애 생기면 그냥 다 수 포로 돌리더라도 심심 편하게 해줘야 돼 4 나이 많아서 애 문제로 속이 난 세기려나 그러게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4 저녁은 여기서 드실 거죠 아이 집에 가서 먹어야지 여기 대식군데 에 무슨 대식구예요 오늘은 다 나가고 자장님 뭐 해요 바둑 드세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